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에서 국어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강민철입니다. 강민철의 EBS 분석, 수능완성문학편 강좌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안내 영상을 촬영하는 것이니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교재부터 안내할게요. 두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능완성문학작품 총 36작품이 나와있더라고요. 그 36작품에 대한 분석교재입니다. 그럼 이건 뭐냐? 주요작품 더보기. 수능완성작품을 또 한 번 보는 거냐? 아닙니다. 수능특강에 있었던 작품들 중 좀 중요한 작품, 그 중에서도 좀 주요대목을 다시 점검하는 교재입니다. 특히 산문 문학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설 전문을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체 줄거리 정리하고 또 그 와중에 좀 중요한 대목을 좀 읽어보자 하고 제가 수능특강 시즌 때 강의를 했는데 그럼에도 좀 아쉬운 것들 있잖아요. 이 대목 좀 더 보면 좋은데, 이 장면 좀 더 보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엄선해서 반영한 교재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여러분 이거요. 9월, 10월쯤 되면 있잖아? 이거 볼 시간 없다. 그러니까 일단 마음의 여유가 없어. 왜? 할 게 너무 많은데 수능은 코앞에 있으니 이 소설, 이 대목 읽고 싶을까? 읽고 싶지 않아요. 왜? 이 작품이 과연 나올까? 하는 생각이 내 머리를 지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7월, 8월 진짜 늦어도 한 9월 초쯤 보는 거지 이거 9월, 10월 파이널 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때 가서 뭐 주요 장면 더 볼 시간도 여유도 없다. 그러니까 미리 미리 해야 될 교재가 될 겁니다.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가급적 제가 여러분 7월 12일에 이걸 오픈한 이유는 9월 모의고사 전에 끝내라는 취지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9월 모의고사 전에 이것도 9월 모의고사 전에 집중해서 끝내시길 바랍니다. 교재 입고는 7월 12일 금요일에 될 여정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6작품 전지문 모두 꼼꼼히 분석해서 다뤘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수능 특강 교재랑 컬러만 바뀐 겁니다. 수능 완성 문학편 교재, 주요 작품 더보기 교재 이렇게 생겼고 두 번 세트 교재입니다. 내부 이미지입니다. 뭐 이것도 수능 특강과 동일합니다. 그 작품에 대한 어떤 이해, 도와주는 어떤 그런 업구들이고 정리도 여기에도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지만 마지막에 총정리, 핵심 포인트 1, 2, 3 이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것들 마무리해두는 화면이고요. 산문문학, 이거는 전문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잡을 수 있잖아요. 마치 유튜브 영화 리뷰 영상 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 느낌의 전체 줄거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말 중요한 건 이 소설을 지배하는 주요 사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인물의 태도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인물 관계도죠.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물 관계도 깔끔하게 시각화해서 정리해놨으니까 인물, 어떤 주요 사건, 주인공들의 태도 이런 것들을 좀 읽고 나면 그래도 이 작품 전체적으로 중요한 건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하지만 우린 여기서 만족할 수 없죠. 실제로 몇 개의 의미 있는 장면은 장면은 또 읽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능 완성에서 출제한 대목 있죠. 그거는 일단 무조건 같이 읽어봐야죠. 그래서 이렇게 지문도 넣어놨다라는 거 역시나 마찬가지로 핵심 포인트로 최종 정리가 되어 있는 구성입니다. 아무튼 수능 특강을 들었던 친구들이 대부분 이걸 들을 거니까 그 교재의 구성은 그대로 가져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교재 설명 여기까지고 강의에 대한 안내를 하겠습니다. 36 작품인데 왜 강의 수는 37강이냐 아 여러분 어떡하죠? 수능 완성에 관동별곡이 있습니다. 관동별곡은 한 강의로 찍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두 강으로 이미 찍어놨고 이 강의가 개설되는 날에 이미 관동별곡 강의는 올라가 있을 거예요. 관동별곡 때문에 37강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37강 쭉 진행한 다음에 보너스 트랙이 들어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아 여러분 어떡하죠? 고전 소설 중에 굉장히 방대한 작품이 두 작품이나 돼요. 그래서 그 두 작품은 보너스 트랙을 만들어서 좀 추가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7강 플러스 알파 이건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어찌 됐건 고론 구성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네 교재 입고 날 강의도 같이 오픈합니다. 강의 특징 지금 시기가 파이널 시기 그러니까 9월 모평을 앞둔 시기인 만큼 뭔가 내신식 설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강의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작품 여기까지 읽었을 땐 이 정도 생각을 실전에서 할 수 있다. 만약에 이런 보기가 추가가 된다면 이 방향에 입각해서 이렇게 읽었어야 됐다. 약간 실전에서 읽어가는 방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놨으니까 평가원식 해설이다 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해둔 거고 쉽게 얘기해서 강기분, 세기분의 강의 톤을 가져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 풀이하듯이 강의를 했다. 이런 뜻이에요. 기타 특징 일단 수능 완성 EBS 수능 완성과 동일한 구성이다. 유형편, 실전편의 순서를 따른다. EBS 수능 완성은 구매하셨나요? 여러분 반드시 구매하셔야 됩니다. 그 수능 완성을 펴보시면 유형편이라고 해서 앞부분에 들어가는 게 있고요. 실전 모의고사처럼 실전편 1회 실전편 2회 이렇게 해서 5회까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형편도 하나의 실전 세트로 보면 총 6세트가 담겨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구성 그대로 저희 교재도 유형편에 있는 작품들 실전편 1회에 있는 작품들 실전편 2회에 있는 작품들 이렇게 해서 총 6개의 단원으로 편지를 했고 2회 수능 완성과 결을 같이 한 이유는 뭐냐? 친구야 이거 지금 수능 직전이잖아. 이거 강의 어떻게 활용해야 돼? 딱 봐도 수능 완성 그 모의고사 세트를 실전처럼 풀고 일단 문학 강좌니까 문학만이라도 한 내 지문 한 25분에서 26분 잡고 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내 지문을 하프 모의고사 느낌으로 풀고 그리고 나서 바로 딱 이걸 해설 강의 듣듯이 들으면 돼요. 그렇게 하라고 동일한 구성을 취한 겁니다. 운문문학 하반기 시즌인 만큼 약간 문풀 느낌을 좀 살려서 제가 직접 OX 퀴즈도 준비를 했고요. 보기도 제가 직접 타이핑을 해서 PPT 화면에 띄우고 강의를 하니까 약간 문풀 성격이 가미가 되었다. 수특과의 차이점을 하나 언급하자면 그런 게 되겠고요. 이건 또 수특과의 공통점이죠. 제가 수특 강의할 때도 예전에 기출문제에 출제된 작품은 그 당시 있었던 선지를 좀 가져와서 해설도 하면서 같이 진행했었잖아요. 그 성격은 여전히 유지가 됩니다. 산문문학 전체 줄거리 요약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열심히 했고 분명히 도움될 거예요. 그리고 인물 사건이 기억나는 게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깔끔한 인물관계 정리 이것까지 다 잘 준비했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PD님도 아실 거예요. 제가 어떤 소설을 강의하는 날은 그 소설 책을 애초에 갖고 와가지고 강의를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읽어봤던 거지만 여러분 모든 장면 모든 문장이 기억나진 않아요. 저도 다시 읽어봐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점검하고 그래서 PPT 화면에 아 이 대목 좀 추가해서 같이 읽어줘야겠다. 그것도 반영하고 아무튼 열심히 준비하거든요. 단순히 그 작품의 에피소드 몇 개를 나열하는 강의가 아니에요. 문학적으로 중요한 대목은 이런 대목이야. 그런 어떤 수능 특강의 강의랑 유사하게 역시 이번 수능 완성도 진행할 테니까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PPT를 띄워놓고 전 지문 강의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죠. 수능 완성 풀고 우리 교재를 본 다음에 이동 중에도 제 강의를 좀 볼 수 있게 지문을 일단 또 PPT 띄우니까 이동 중에도 또 밥 먹을 때 이런 자투리 시간에도 이 강의를 가까이 할 수 있게 깔끔하게 시각적으로도 준비했으니까 편하게 보실 거예요. 편하게. 질문들 일단 7월 12일에 7월 12일에 이제 개강을 하는데 열 몇 강이 일단 올라갈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7월 중하순 내로 끝내려고 해요. 강 2분 주요 작품 더보기는 어떻게 활용할까요? 이건 제가 아까 슬쩍 말씀을 드렸죠. 자습용 교재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건 시기적으로 7, 8, 9월 초 그 시즌이 아니면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안 읽힐 거다. 그러니까 좀 미리미리 쉬는 시간에 좀 가볍게 소설 읽듯이 머리 식힐 겸 좀 봐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문제 풀이 이런 것도 아니고 강의가 붙는 그런 교재 그런 것도 아닙니다. EBS 수능 완성을 먼저 풀고 강의를 들어왔나요? 저는 가급적 이걸 추천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문학 네 지문. 그 EBS 수능 완성에 있는 문학 네 지문을 하나의 하품 모의고사처럼 딱 묶어서 풀고 25, 6분 잡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제 강의를 통해서 점검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이다. 실제로 제 강의를 들어보면 야 이거 수능 완성에 이런 복이 있더라. 이런 선지 있더라. 그런 멘트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고 듣는 게 효과가 더 있겠죠. 아니 강의분 교재를 안 사면 그냥 다른 거 듣는 게 낫죠. 강의분 교재에 있는 설명을 PPT에 띄우는 건데 그것도 일부 압축해서 띄우고 일부는 야 교재 이런 거 있지 하고 이제 교재 좀 봐봐 하고 수업을 진행할 텐데 교재가 없으면 강의가 잘 안 들리죠. 여러분 이거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6월 모의고사에 문학 작품 네 작품이 EBS에서 직접 연계됐습니다. 기존에는 몇 작품이 연계됐었죠. 여러분 24학년도 수능까지 세 작품이 연계됐었습니다. 현대시 한 편, 고전시가 한 편, 현대소설 또는 고전소설 이렇게 세 작품. 근데 올해 6평 어땠죠? 현대시 하나, 고전시가 하나, 현대소설 하나, 고전소설 하나. 여러분 3번 문학 두 개 연계했다는 건 이건 엄청난 의미입니다. 시간 단축을 좀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인물 알고 사건 알고 있었을 때 읽히는 속도랑 아무것도 모른 채 읽는 거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저는 이거의 의미를 이렇게 보거든요. 문학은 즉 25학년도 6월 모의고사의 문학은 24학년도 수능의 문학보다 조금 쉬워지기도 했죠. 플러스 시간도 좀 덜 걸렸을 걸. 이유는 내 작품이나 연계됐기 때문이야. 약간 연계바를 받는다고 하지 소위. 이거 여러분 이 효과 10분 누리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그만큼 독서가 어려워졌잖아요. 저는 이건 평가원의 배려라고 봅니다. 문학을 내 작품이나 연계해줄 테니까 거기서 시간 세이브를 좀 하고 어려워진 독서에 남은 시간을 투자하라. 근데 연계 작품 공부 하나도 안 해서 문학은 문학대로 시간이 오래 걸려. 독서는 독서대로 어려워서 뚜두루 맞아. 언매는 늘 한두 개씩 틀려. 이러면 시험 운영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수능 날의 시간의 가치가 뭔지 아시잖아요. 이거 꼭 다 봐야 될까?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일단 묵묵히 한번 해보십시오. 분명히 시간 단축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겁니다. 아직도 순특강하고 있어요? 아직도? 수능 완성이 다 끝나가는 마당에 지금 아 여러분 이거 진짜 경각심 가지셔야 됩니다. 아직도 순특강하고 있다고? 야 그래도 순특강을 하고 있으면 양반이야. 연계교재 사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니?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안 돼. 지금부터라도 계획 잘 짜셔서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 지금 혼내려고 이런 거 띄운 게 아니에요. 안 늦었어요. 지금 이 OT를 찍는 7월 12일 시점에서 봤을 땐 안 늦었어요. 물론 또 이걸 9월 중순에 보실지 추석 때 보실지 그건 전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7월 중순에 시작한다? 안 늦었어요. 근데 하셔야 돼요. 집중해서. 무슨 말인지 알죠? 얼른 하자. 제가 이름까지 걸고 지금 오픈했잖아요. 어떻게든 도움될 수 있게 열심히 일단 교재 준비했고 이제 강의도 마저 열심히 촬영할 테니 같이 합시다. 포기하지 마시고 진짜 이러면 안 돼. 꼭 합시다. 아시겠죠? 네. 소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본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Q. 192. 215. 216. 226. 226.